색공간의 크기가 P3가 훨씬 크고 넓으니까 이걸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진과 인쇄, 프린트 그래서 전통적으로 많이 썼던 아주 오래된 디지털 이미지 기술 쪽에 해당하는 색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놈이 나타납니다 5, 6년 전만 해도 막 화제가 됐던 컬러 스페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프로포토 RGB입니다 이 프로포토 RGB는요 누가 만들었냐면 코닥이 만들었어요 코닥이 왜 만들었냐? 카메라에 있는 CCD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색에 대한 전체 영역을 잡아보자 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색 영역이 어더비 RGB나 SRGB보다 훨씬 큽니다 커서 좋아요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어요 다양한 색깔을 담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프로포토 RGB에는 적외선 영역도 조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CCD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색깔을 수치화시켜서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색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프로포토 RGB를 재현할 장비가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모니터도 프로포토 RGB를 재현할 수가 없고요 어떠한 종류의 프린터도 프로포토 RGB를 프린트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CCD가 이 색깔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색깔을 정확하게 그러다 보니까 예로 정리해 놓은 이미지들은 하나같이 색깔이 다 이상해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재현할 수도 없고 뭐 나중에 뭐 그런 재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면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불편해서 왜냐하면 색깔이 제대로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요즘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DCI-P3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DCI예요 DCI란 뭐냐면 디지털 시네마입니다 영화에서 상영기 디지털 상영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색공간을 정의 내린 게 DCI-P3라는 색공간입니다 이 색공간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요 스타워즈에서 출발합니다 스타워즈의 처음 버전 조지 루카스가 만들었던 4,5,6편에 해당하는 스타워즈가 있었고요 한참 후에 1,2,3편을 제작을 합니다 스타워즈를 그러면서 조지 루카스가 워낙 기술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분이다 보니까 여보 이제부터 찍는 영화는 컴퓨터 그래픽을 많이 써야 되니까 차라리 디지털로 찍겠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해서 디지털 상영기로 극장에서 상영하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영화 산업에서 필름을 가지고 상영기에 꽂아서 영사를 했는데요 그러려면 상영관이 100개가 되면 필름을 100개를 만들어야 됐어요 근데 이 필름 하나 만드는데 돈이 꽤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필름에다가 인화를 해서 현상을 해서 만들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영관이 1000개면 이게 1000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 비용도 줄이고 찍는 거에 혹은 영화의 퀄러티에 좀 더 돈을 많이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타워즈를 만들면서 나는 디지털로 찍을 거야 그리고 스타워즈를 개봉하고 싶으면 극장들 너희들도 다 디지털 상영기로 바꿔라고 해서 디지털 상영기가 처음으로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영상을 볼 수 있는 색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존에는 필름을 걸었기 때문에 그 필름이 가지고 있는 색으로 다 커버가 돼서 색공간이니 칼라 매니지먼트니 이딴 게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당시에 아리에서 나온 15억짜리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디지털로 편집하고 디지털로 뭐 효과 집어넣고 그래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서 그걸 인터넷으로 쏴 가지고 극장에서 디지털 상영기에서 프로젝터로 쏘겠다 라는 발표를 하고 나니까 각각 장비 간의 색깔의 오차를 잡을 수 있는 표준적인 가상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DCI-PC 라는게 만들어집니다 얘는 색공간이 넓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게 색공간이 넓으니까 이걸 써야 된다 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디지털 프로젝터라고 했죠 디지털 프로젝터가 아닌 곳에서 재현하기에는 되게 답답한 환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모니터가 DCI-P3를 다 커버하지 못해요 그런데 요게 약간의 변종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애플에서 만든 디스플레이 PC 라는게 있어요 요거는 애플이 영화 산업이 이 컴퓨터 자기 그 프로 시장 컴퓨터에 있어서 가장 큰 시장으로 떠오르니까 그걸 대비해서 모니터도 DCI-P3를 지원하고 컴퓨터도 DCI-P3를 지원하는 컴퓨터를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5K 아이맥을 선보이면서 바로 디스플레이 P3 라고 하는 규격을 만들어 냅니다 얘는 DCI-P3랑 거의 동일해요 단지 DCI-P3는 프로젝터의 색공간을 설정을 했다면 얘는 애플이 만든 5K 모니터 LG 패널을 쓴 5K 아이맥에 들어가는 그 모니터를 기준으로 해서 색깔이 재현되도록 만들어 놓은 색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애플이 사용하는 색공간이에요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지금 나오는 얘기 나오는 것들은 다 어느정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영상으로 넘어가면 조금 달라집니다 여기는 약간은 정지영상에 가까운 얘기들이고 물론 이제 DCI-P3나 디스플레이 P3는 프로젝터이기 때문에 영상 동영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또 다른 규격이 하나 있어요 REC-709 라고 하는 규격입니다 요거는 HDTV 지금 우리가 보편화 돼 있죠 물론 지금은 이제 4K로 넘어가고 있어요 대부분 또 많이 넘어갔고요 근데 그 전 단계에 FULL HD 라고 하는 HDTV 방송의 규격으로 만들어진 게 REC-709 컬러스페이스 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영상을 유통하거나 뭔가 할 때 REC-709로 만들면 거의 다 큰 무리 없이 정확한 색깔로 재현이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TV들 옛날에 만들어진 TV 한 10년 전 TV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나온 TV까지 REC-709로 하면은 거의 정확한 색깔이 재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 규격을 따르는 것이 바로 그 HD 거기에 따르는 규격이 REC-709라는 건데요 얘는 칼라스페이스가 sRGB랑 상당히 유사한 거의 비슷한 영역을 차지하는 그런 색공간입니다 이 REC-709 안에는 이 색공간 말고도 다른 여러가지 정보들이 들어가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색공간이기 때문에 색공간으로 봤을 때는 바로 sRGB를 커버하는 색공간이고 FHD TV를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색공간이다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계시는 모든 편집 프로그램이나 모든 뭐 카메라나 이런 영상을 촬영을 하시면 기본 디폴트가 대부분 REC-709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REC-2020 이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요게 또 골치가 아픕니다 이제부터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REC-2020은 REC-709보다 더 넓은 색공간을 가져요 그러면 뭘 위해서 만들어줄게요? 바로 UHD를 위해서 만들어진 색공간입니다 UHD는 뭐예요? 지금 TV에서도 UHD TV를 방송하기 시작했죠 4K 방송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바로 REC-2020 그러면 REC-709보다 더 넓은 색공간을 갖겠죠 왜? 일단은 4K이기 때문에 화소수가 많아요 그래서 색공간을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색공간을 넓게 잡아놓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뭐 칼라뎁스라든지 몇 가지 조건들이 더 붙습니다 예를 들면 칼라뎁스가 709까지만 해도 8비트 칼라를 썼다면 여기부터는 10비트 12비트 칼라도 써요 다시 말해서 색을 더 많이 쪼개서 여러 개로 만든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REC-2020은 생각보다 꽤 넓은 색공간을 가지는 애입니다 REC-2020은 UHD 4K를 지향하는 그 방송의 목표로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얘는 SDR이라고 하는 영역에 기준을 주고 있어요 SDR라는 단어도 낯선 단어가 나왔죠 이건 Standard Dynamic Range 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다음에 나올 HDR 때문에 그래요 HDR 색공간은 기본 색공간보다 조금 더 넓은 색공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밝기도 되게 넓게 쓰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디스플레이 기술에 총하를 투입을 해도 재현하기 쉽지 않은 그 정도의 색공간을 가지고 그 정도의 밝기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HDR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REC-2100이라고 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얘는 HDR을 지원하는 색공간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각각 아이디얼하게 쓰임새에 맞춰서 사람들이 정의를 내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사진을 찍을 거고 집에 있는 모니터에서 볼 거야 그냥 조그만 모니터에서 볼 거야 그러면 sRGB야 이건 sRGB를 써야 돼 라고 정의를 내려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프린트를 할 거야 인쇄를 하기 위해서 CMYK로 변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고품질의 프린터 잉크젯 프린터를 쓸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sRGB보다 조금 더 다양하고 넓은 색을 써야 돼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건 뭐? Adobe RGB가 필요한 거예요 프로포터 RGB? 아... CCD를 개발하고 있어요 CCD의 색공간 그걸 정보로 담아야 돼 그 정보를 가지고 뭐 CCD에서 그런 프로세서를 하고 뭐라든 뭘 할 거야 그러면 프로포터 RGB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DCI-P3 영화에다 작업해서 영화에다 넣을 거다 그러면 DCI-P3로 작업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HD 영상을 만들어서 뭐 유튜브에 올릴 거다 그러면 RAC709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UHD UHD 영상을 만들어서 공중파에 팔거나 공중파에다 쓸 거다 그러면 RAC2020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HDR을 만들 거야 그러면 RAC2100 공간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다 사용 목적에 따라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들이 존재하느냐 하면 컴퓨터는 바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레드, 그린, 블루 요거를 숫자로만 알고 있어요 RGB 숫자가 10, 15, 20 이다 그러면 이게 어떤 색깔인지 정확히 정의를 내려 주는 게 바로 이 색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같다 할지라도 sRGB에서 어더비 RGB에서 프로포터 RGB에서 DCI-P3에서 RAC709에서 다 색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이 목표로 하는 장비의 색깔 특성 때문에 거기에 목표치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색공간은 아까 디지털 안에 저장되었던 RGB 그 숫자에 바로 이 색공간의 정보가 같이 있을 때만 적정한 색깔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 색공간들을 모두 다 포괄할 수 있는 색공간이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이 어떤 형태로 변형이 되는지를 정의 내리는데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CI 랩 칼라라고 하는 칼라 공간입니다 랩 칼라는 실험실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랩 칼라가 아니고요 사람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색깔을 수치화 시켜 놓은 칼라 공간이에요 그래서 LAB Lightness 그다음에 A 칼라축 B 칼라축 이렇게 해서 3차원 공간 안에 색의 좌표를 만들어서 모든 색깔을 담고 있는 게 바로 LAB라고 하는 색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랩 칼라에서 L은 Lightness 그리고 얘의 크기는 0부터 100까지 숫자의 정보로 나타납니다 0에서 100%까지 밝은 정도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A에 해당하는 거는 그린에서부터 레드까지 그린은 마이너스로 내려가고요 그다음에 그린과 레드가 딱 섞여 있는 정중앙이 0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레드는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 그러면 그린기가 돌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쪽으로 그리고 레드 플러스 20 그러면 레드기 붉은기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타내는 게 A고 B는 블루가 마이너스고요 거기서부터 옐로우 플러스까지 옐로우 플러스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LAB 값으로 표시를 해서 3차원 공간 안에 색을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 우리 앞서서 얘기한 모든 색공간이 이 랩 칼라 안에 자그맣게 자리를 잡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색공간마다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sRGB 같은 경우는 아마 한 45% 정도의 색공간을 차지할 거예요 그 랩 칼라 중에서 한 45%의 색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더비 RGB는 그보다 조금 더 크고요 그 다음에 뭐 DCI-P3나 혹은 뭐 랙 2020이나 뭐 랙 2100 뭐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게는 한 80%까지도 이 랩 칼라의 사이즈에 준하는 그런 형태의 색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랩 칼라를 다 재현하는 출력 장비는 인간이 아직 만드는 게 없어요 물론 각각의 파장에 대한 정보를 다 재현할 수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걸 총괄해서 영상으로 이미지로 이렇게 딱 보여줄 수 있는 아주 편안한 디스플레이 장치는 랩 칼라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 장치는 없습니다 요게 오늘 배우고자 하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말로 심플해요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목표가 뭔지 장비가 뭔지를 생각해 보시고요 그 장비에 필요한 색공간을 아까 것 중에서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우리는 사용자지 이걸 만들어내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거나 또 추가로 더 설명해 줬으면 좋을 만한 것들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제가 영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들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들 있으면 또 요런 식의 영상을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널리 좀 퍼뜨려 주세요 너무 구독자가 안 늘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ombined 이 영상이 완성 кот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